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오늘 이렇게 잔뜩 뒤에 뭐 실렸네요 이것도 실고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군복사님 통해 가지고 멕시코 현지 교회에 여러가지 봉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그 교회 강단에 카펫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새 카펫을 구하게 돼 가지고 갖다 주고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국경을 통과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는 것에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찬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악을 손이 살리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아니야. 이곳은 이곳에 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